기도영 배우님이 조금 늦게 도착하실 것 같은데 도착하시는 대로 다른 직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강의 여러분께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아 분홍색 머리띠 이렇게 하고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분홍색 머리띠의 강빈입니다. 좋은 날 이렇게 시간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한편으로는 분명히 그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별말을 다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쑥스러웠네요. 또 만나도 안 봤어요. 안녕하세요. 초록색 머리띠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또 인디 돌잔치라는 이름으로 저희의 생일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의 생일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소리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재미있는 시간 함께 즐기는 시간 함께 보내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크린에 QR코드가 떠있긴 한데요. 그 QR코드가 혹시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쇼핑방을 정말 원고 좀 검색하시면 오늘 25장치 정말 원고 높은 쇼핑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들 남겨주시면 오늘은 관객 여러분의 질문을 더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기돌잔치 같은 자리가 진행적에도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영화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잘 읽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야 할까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오늘 여기 계신 세 분을 믿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근혁 감독님이 오늘 같이 자리하지 못하셨는데 관계로 계속 전화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박근혁 감독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박근혁 감독님 지금 런던에 계시고요. 이 정말 먼 곳이라는 영화로 초청을 받아서 영화제에 지금 가 계시고 들은 일이로는 굉장히 반응이 좋대요. 그 영화가 아주 코미디 영화를 보듯이 빨갈들면서 본인들이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같이 펑펑 울고 반응들이 굉장히 좋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끝이에요? 네. 제가 시간이 좀 흘러서 같은 영화로 다시 만나게 된 피난통을 꼭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도전치처럼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만나는 자리가 있기는 항상 하는 질문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좀 떨어져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그때보다 더 모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정알몬꽃이 지금 개봉한 지 1년이 됐고 촬영한 지는 지금 3년 정도네요. 2, 3년이 된 거죠. 지금 정알몬꽃을 다시 생각하면 영화에 대해서 혹은 캐릭터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더 멀어졌다고 느끼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때와 지금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무엇이라도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영화에 대한 것도 좋고 연기한 캐릭터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이상희씨 부탁할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영화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운영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시야가 좀 좁아졌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시 한다면 조금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금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감속을 덜 괴롭히면 빨리 되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이게 그때의 저이기도 하고 그때의 제가 만난 우리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삶에서의 4시간은 흘러가지만 영화 속에 나는 어쨌든 그 순간에 각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좀 부족해도 그게 좋기는 해요. 그때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 좀 생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영화를 통해서 만나는 다리가 있으면 기쁘고 또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치아가 좁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은영이를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친구의 마음속을 계속 파고파고 파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내가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살다 뭐 그랬을 때 사람이 늘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 순간순간 흘러가는 많은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이 친구의 감정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내가 예상치 못한 좋았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뭔가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현장만큼 좋은 현장을 지금 곧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힘들구나? 어, 많이 힘들구나. 그만큼 근데 다른 현장에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행복했어요. 뭔가 그 한 달 동안 물론 이게 다 일이지만 그냥 뭐랄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어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큰 거 같아요. 근데 어느 현장에나 이렇게 의지할 곳이 많이 있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약한 사람은 아닌데 그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이 어떤 이 현장에서의 경험이 그 어떤 그게 이제 잘 늘어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뭔가 뭐 상의 문화나 기도형이나 워낙 뭐 이렇게 많이 뭘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보단 그냥 그 순간에 되게 충실하고 존재해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음 되게 많이 배웠던 점으로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너무 많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떨리네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은 곳에 갈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방귀루스는 이 영화를 좀 떨어져 생각해보기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일단 이거 좀 뒀고 이렇게 쓸 땐 몰랐는데 비교가 많이 빨리 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상인음악 지대기처럼 그땐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우라는 인물이 상대해야 되는 인물들이 저한테는 좀 부담이었거든요. 더 많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진우라는 인물한테 미안한 말을 좀 했어요. 내가 연계한 그 진우라는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걸 그때는 진우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안하고 착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착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이 생기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가장 많은 인물과 적정을 가져야 하는 인물이 이기도 하고 어떤 인물이 진우에게 나타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진우의 리액션이 부족해서 나와야 하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고민하신 게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침 제가 또 관계에 대한 진우를 조기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 영화를 저도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제가 지난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유효도 꾸준히 좋아하고 있는데 영화를 다시 봐도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 다시 본 것은 여러분이 마찬가지 생각하셨을 텐데 그때는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저도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영화 컷이 거의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관조하듯이 카메라가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도 그 얘기들 남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서 무슨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냐면 카메라가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고 컷을 잘게 쪼개지 않는다는 건 배우들이 카메라의 중압감과 시간을 견디는 힘이 요구된다 라는 뜻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감독님 안 계시니까 그 방식이 뭐 편한 배우들도 있지만 절대 편하지 않은 배우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 연기 스타일마다 다를 수 있고 상향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카메라 앞에서 시간을 견디고 캐릭터로서 계속 움직이는 보여줌을 했던 그 작업들에 대한 기안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상의 부분은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 방식을 좀 편안을 하는 편이어서 뭐 그 방식으로 찍는 게 딱히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불안했던 순간은 이번엔 뭐 여러 번 얘기했었었는데 장례식 장면 장례식 장면을 찍을 때 이렇게 넓은 앵글에서 이 마음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게 담길까? 그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감독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감독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찍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 한 번만 따줘라. 그래서 따기도 했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충직을 하면서 응 그나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래. 저의 저의 몫은 남기는 것까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스를 남기는 것까지 그리고 너무 고맙게 사실 현상에서 제 말에 일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냥 저라는 사랑을 위해서 어 그냥 한 번 더 찍어줬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 기로도 그 힘든 연기를 한 번 더 해줬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랑 얘기하느라 이야 촬영이 하나 다 2시간인가 다들 그냥 너무 열띵 토론을 했다. 떠들지도 못하고 많은 기다리면서 와 네가 언제쯤 되려나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지? 누가 감독님한테 쟤네 왜 저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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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아 그래서 열렬히 토론하고 와서 어쨌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미안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시야가 좁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이 없는데 이 프로 앤들 안에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내 자신이 없는데 막 이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조금 조금 편안했으면 아마 더 더 좋은 순간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너무 고맙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맞아요. 크게 중요하죠. 안 했으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부 아마도 박가현 감독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한 번 더 촬영을 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홍경 배우님은 어때요? 현민에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카메라들이 다가가긴 하는데요. 저는 일단 너무 좋은 질문 저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 되게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따고따고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런 영화도 되게 그런 것들이 지속되는 영화는 보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타입이고 또 예외적인 영화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우리가 좋아하는 디우니나 이런 영화들은 예외적이긴 하지만 아 아 아 여기까지 마시고요.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아 아 아 아 욕먹잖아요. 아 아 근데 뭐 아무튼 다시 얘기를 이어가면 뭐랄까 네. 그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생각할 지점이 없어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네요. 근데 어 그래서 하면서도 또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싫은 이유가 분명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연결하면서도 그런 그런 것들이 어 없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좀 그냥 저 편하자고 하는 거지만 뭔가 더블 액션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 너무 동감해요. 너무 동감해요. 너무 동감해요. 그래서 뭔가 저도 또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해서 항상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스크립터분이나 이런 분들께 양해를 먼저 주신 것을 극복하고 하는데 너무 티미만했지만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배우들이 현상에서 서블 액션을 요구 받는다고 하는 건 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컷이 계속 위치가 바뀔 때 똑같은 연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카메라가 그 사람의 얼굴을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속을 나중에 한집해서 이어붙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조기 대화를 하면 이 사람 단 번 찍어야 되고 저도 한 번 찍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액션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처럼 카메라를 픽스해놓고 공기까지 다 담아버리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면 감독님 흥현배우가 위대한 더블 액션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연기를 배우님은 어떠세요? 사실 박근영 감독님의 스타일에 최적화된 배우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강의계로 좀 연습을 하고 기봤기 때문에 오히려 한강의계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같이 훅구치는 현장이었고 그런 것과는 또 다르게 정말 먼 곳을 촬영할 때 대부분의 장면에서 연기를 할 때 눈에 카메라가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어딘가에서 찍고 있는 건 알지만 눈에 카메라가 밝혀서 부담스럽고 그렇진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정면에 있거나 가까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한번 그 장면 시장에서 뛰쳐나와서 담벼락에서 흥기는 장면을 찍는데 멀리서 영화에 들어가 있는 그 장면을 찍고 카메라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겁이 확 나더라고요. 뭔가 물론 그 앞장면들을 다 뭔가 준비하고 연기를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돌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배우로서 자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이 진우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도 않은 느낌 너무 뭔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어렵게 촬영을 했는데 결국은 박농님 쓰진 않았어요. 역시나 그래서 그때도 잠깐 박농님이랑 아 생각지 못한 애들이 나와 얘기를 나왔는데 박농님도 쓸 것 같진 않다. 찍어보자. 또 촬영각님과의 오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상희 누나가 2시간 기다리기 맞아요. 자기 다 했다고 아니 스케줄을 왜 그렇게 땄나 몰라. 아니 중요한 강점 친구를 완전 다 몰빵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서 끝났는데 뒤로는 뒤가 또 남아있으니까 사실 뒤에서 카메라가 자기 앞으로 왔을 때는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탈진해 있는 상태였던 거죠. 두 시간도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두 시간동안 내가 더 쉴 수 있게 해줬잖아. 쉴 수 있게 해줬잖아. 저렇게 당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좀 새롭게 느껴졌던 것 중의 하나가 인물들이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안 주는 영화더라고요.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야 될 타이밍이 황은 너무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답을 하는 거 보여주는 법이 없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보면서 스크립트부터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찍었지만 편집해서 잘라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둘 사이에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현민이 설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넘어가라. 질문에 대답을 듣지 않죠. 그리고 트럭에서도 둘이 싸우다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하게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대화를 포함해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영화 답을 빌려주지 않는 방식? 이건 스크립트에서부터 있었던 설정이에요? 아니면 편집에서 조금 추가된 설정이에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거는 다 스크립트대로 되어있었고 글에 뭐 답이 있었던 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작정하고 좀 관조하는 영화를 만들까 작정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감독 본인의 어떤 생각의 방향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 하고 그런 말씀 대답이 시원하게 애초부터 스크립트에 거의 없었던 영화인거든요. 이 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너무 알았어요. 그 답을 물어보신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답했어요? 라든지 이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요? 라든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감독에게 물어본 적은 없나요? 진호가 아무래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물어본 적이 없네요.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해를 했다면 이게 맞냐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모르는 게 또 맞는 건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물어도 감독은 얘기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본인도 관계의 환경으로써 얘기해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물어도 의미가 없겠다 싶었는지 모르겠던 적은 없네요. 근데 제가 박근영 감독을 응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서 자기 확신이 분명해서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박근영 감독은 소재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얘기들을 들어보면 배우들에게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거나 이게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었겠지만 본인 안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굉장히 잘 머릿속에 정리되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빠른 판단들을 내리면서 가지 않았었나 여기에 굳이 답이 필요 없다는 것 역시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서리와 할머니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영화를 보면 다시 한번 이 둘의 존재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둘은 처음에 단순히 아이와 노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단순하게는 이 영화가 어쨌든 죽음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끝난 순환을 그리면서 진행이 된 영화다 보니까 저는 아이와 노인의 역할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두 사람은 인물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라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이전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 된다 라는 공통점도 있는데 이들이 각 인물에 미치는 영향이 뭐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사실은 은영은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던 아침에 식혜를 만들면서 은영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잘 보면서 기다리는 거 중요해. 나 배달하면서 머리를 주잖아요. 그럼 할머니와 은영 캐릭터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은영은 그거라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이와 할머니와 각자의 캐릭터와의 관계 에서는 어떤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생각들 없는지 궁금하네요. 한시부터 한시부터 저는 이제 그때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할머니와 그 은영의 어떤 관계를 넣고 싶은 씬을 초보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실 수 없고 저한테 혹시 생각이 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엄마가 갑자기 입원을 했을 때 엄마 병원에서 있는데 그 대각선 끝에 치매 할머니가 계셨어요. 치매 할머니가 계셨을 때 저한테 이제 갑자기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자루로 이렇게 주시고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이 너무 기억이 나서 그 은영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고 감독님이 나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그 그 시퀘씨를 이제 은영 감독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음 그때는 그때는 이제 그 이 영화의 근래에 은영이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위로를 받은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할머니한테 되게 낯선 타인에게 그 생각지 못한 어떤 위로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얼마나 사실 내달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뭐 현실로부터 도망을 치든 혹은 그 틀어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든 막 되게 내달리면서 온 그 사람인데 할머니께서 기다리는 거라고 천천히 기다리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거 같아서 음 그때 조금 서리를 천천히 들여다볼 여유가 저는 생겼을 거 같아요. 그 촬영을 하고 음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을 만들어 준 거 한 거랑큼 기억이 나요. 선미는 없대요. 왜냐면 영어 안에서 할머니라던지 서리와 둘이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하는 장면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그 두 인물이 선미에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거는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되게 일단 서리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생각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생각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하얀 네 순서로 바꿔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리는 가장 순수한 존재잖아요. 인물들 중에 그리고 할머니는 가장 인생을 많이 사랑한 존재고 그 안에서도 특히 이 셋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진우가 가장 시야가 좁은 인물이 됐어요. 이곳에 오래 있었고 또 둘에 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계속 엎내어가는 느낌 그 안에서도 할머니보다 서리한테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 게 순수한 서리를 보면서 어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가 자기에게 집중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 썼던 것 같거든요. 현민이 사라지고 서리가 또 사라지고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 인물에게 이런 점점 이게 내가 뭐라고 아 그리고 참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처음처럼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제 생각에 그 영화에서 어 허리 곁을 되게 좀 사실 잘 잘 지켜줬어야 되는 사람이 저하고 지는 거든요. 전 근데 저희가 그 역할을 영화 안에서 못 듣고 음 도영이 도영이가 저를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또 내어줬고 은경이 은경이가 은경이가 이 정도인가 그리고 현민이 진우를 대신해서 또 많은 부분을 내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음 나중에 사실 찍을 때는 잘 몰랐어요. 찍을 때는 저는 문경을 질투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왜냐면 내 자리에 그 친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영화를 보면서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지켜주지 못한 어떤 자리를 혹은 물론 많은 때에 진우가 그 자리를 지켜줬었겠지만 딱 우리 영화의 시기에 어떤 부분에서는 진우도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를 다른 두 사람이 너무 잘 채워줘서 음 그래서 그런 건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돌아보면은 그 왜 그날 기름이 고생을 많이 한 날인데 그 왜 서리에 대한 거 뭐 이천 안 보낼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서리라는 전제가 현민에게는 당연히 서리 앞에서는 그런 표현을 못하고 진우 앞에서도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서리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진우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 씬을 찍을 때 되게 예로써 되게 조심스럽게 뭔가 얘기를 꺼내 본다라는 것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처음 이제 진우를 만나서 버스정에서 포옹을 하고 그 지내고 있는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믿었던 점은 어 되게 되게 어떤 낯선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할머니이다 이렇게 특정되어서 말하긴 힘들지만 그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어떤 현민이 느꼈을 것들은 어떤 낯설거나 혹은 뭔가 타지에서 와서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같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희만한 곳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금 느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이 됐어요. 각자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만 더 질문을 하고 관객 질문을 넘어가보려고 하는데요. 이상희가 연계한 은영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제가 감탄했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이씨와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 그리고 편의 배우 연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이상희씨가 연기하는 모든 작품을 다 본들 안 되는 관객 중에 저도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는 타일도 알고 어떤 때 진으로 이 상황에 텐션이 튀어나오는 거냐 하는 것도 관지가 이제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말투와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꿨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처음에 찾아와서 진우랑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목소리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다 지금 다 때려치고 싶은데 간신히 뭐 하나 바로 잡으려고 온 사람의 목소리 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사도 다 바로 잡으려고 온 거야 라는 대사를 하는데 어디서도 그 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생소한 톤으로 이 사람의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다. 어쩌면 이 캐릭터를 만들어 가면서 목소리 말하는 거 이런 걸 정말 많이 고민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 처음 썼어요. 어땠어요? 아니잖아요. 저 고민 안 할 거 그것도 알죠.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은 안 해요. 목소리를 어떻게 이기적으로 이 캐릭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캐릭터의 특성을 잘 살릴 것 같다는 화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지는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요. 그리고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의 첫 촬영이었어요. 저의 첫 촬영이었고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가서 현장의 공간을 보고 상대배우를 보고 그냥 해요. 근데 처음 만난 진우와의 대화가 너무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찐남매 찐남매 같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기 잘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뭐예요. 난 준비하지 않지만 현장에 가서 공기를 잃지. 상대배우의 눈을 잃지. 친해서 가만히 있을게요. 친하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그 장면은 강진우씨가 만들어준걸라서. 그리고 홍영배우가 연결된 현민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처음에 영화를 볼 때부터 이 사람이 이 영화 안에서 어쩌면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보면 자기 감정이 솔직한 것 같은데 진짜 이러면 솔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 번 보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어쩌면 본인이 만들어온 어떤 태도 안에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 욕망이 뭔지를 제일 모르겠는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영은 딸을 돕잡고 싶다. 나는 아주 분명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군에 가고 싶다. 라든지 이런 정도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욕망이 없어 보이는 문경에게 사실은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것 뿐이죠. 이 사람의 욕망이 뭔지 너무 드러나잖아요. 진우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랐을 땐 이 사람과 어쨌든 연결이 되고 싶고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지만 하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 뿐인거죠. 근데 현민의 욕망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 사람인지 라는 걸 제가 보면 볼수록 더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배우는 않아요? 현민은 뭘 욕망하는 사람인가요? 약간 땀이 많이 하네요. 지금 눈이 죽죽해진 것 같아요. 아 음 그런 욕망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막 어른스럽다 혹은 되게 성숙하다 뭐 어떤 타인에 대한 이해나 포용력이 넓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저 개인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 저도 당연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저도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되게 어떤 일에도 큰 타격이 없는 친구인 것 같고 되게 그러려니 넘길 줄 아는 친구인 것 같고 사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 되게 이 친구의 아픈 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환경이나 사회의 분류 속에서 뭔가 나를 숨기고 혹은 이거에 맞추고 이러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고 진짜 내가 느끼는 건 뭔가를 되게 숙여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도 그게 일을 해나가면서 제일 두려운데 이것도 너무 튀어나오지만 근데 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의 욕망이 뭐다 저거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단 어 친구가 과연 어른스러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성숙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한 태도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그게 좀 안쓰럽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욕망이 안일키는 눈물인게 맞네요. 그러면 그때 저랑 경자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경은씨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맑아보이고 티없어보이고 그런데 실은 진우가 지금 겪는 이런 종류의 어떤 상처를 되게 이미 이미 많이 겪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자신있게 내세울 수도 없는 그 약간 그런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솔직할 수 있는 진우가 부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성숙한 사람의 태도일 수 있을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짧게 얘기했던 아픔 구석 그런 거 어떤 사회에 대한 상처받은 부분들 이런 게 된다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사실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저도 어찌됐든 가까이 다가서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느꼈던 건 어찌됐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동성애자로서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봤던 편견이나 혹은 이 친구가 겪었을 것들로 통해서 이 친구 자체가 뭔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러려니 넘어간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 마음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벽을 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성숙한 걸까? 그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은 저 자신도 되게 깊게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되게 안쓰럽다. 이렇게 만든 건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 현민이라는 친구가 되게 하고 싶었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직접적이지 않지만 이 친구가 약간 태도들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줬어요. 누구나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해요. 이 영화에서는 아무도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저는. 근데 현민이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것 같아?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를 사실 물어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진우는 계속 어떤 식으로 추동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타인을 재단하려지 재단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고 더 깊게 이해를 보려고 하는 태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었던 그 이외야 뭐한 것들을 질문을 하는 형태로 오늘 성숙하고 들어야 되는 캐릭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진우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 볼수록 또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진우는 이 곳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막연하게 안식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만들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할 거잖아요. 다른 곳으로 또 안식처를 찾아 언젠간 떠날 수밖에 없을 운명이란 것도 너무 알 테고 이 모든 게 시작되기 이전에도 음영이 찾아오고 현문이 찾아오고 이 이전도 진우한테 어쩌면 여기가 안식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한테 어떤 곳이었을까요? 영화는 영화가 다 끝난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지금도 알 거예요. 이곳이 지금 당장 편하고 만식처 같은 곳이긴 하지만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일종의 합리화일까요? 그런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잔잔한 물을 굳이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파둥치기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있죠. 그리고 굉장히 굶지에 몰려 있고 뭔가 날이 서 있고 계속 어떤 코너로 몰려간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몰려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만났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던 곳이었고 그리고 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변할 수도 있고 혹은 이들이 변하지 않고 내가 이들을 의심할 수도 있고 다시 이곳이 불편해질 곳이라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고 결국은 그냥 저도 관객이 하나로서 보기에는 어떤 해결이든 도피든 뭐가 될 건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곳이고 그게 화천이든 서울이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선민의 말처럼 어떤 큰 농장이 막연하게 떠올랐을 수도 있겠죠. 강예희 여러분 질문 남겨주신 것도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진우와 선민이 차에서 싸우고 다음날 선민이 떠나기까지 그 둘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에 대해 상상이 보았는데 혹시 배우분들은 생각하신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우가 선민이 사라진 거라고 탔죠. 그래도 저는 그때 현민의 성을 처음 들었네요. 최현민 이렇게 한번 들으세요. 그 시간 동안 두 분씩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지 항상 두 분 해보실 수 있어요? 어 저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차 밖으로 그러고 그냥 제가 쓰는 소설이고요. 또 시간을 잠깐 혼자 보내고 달려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차를 타고 아무렇지 않게 서로가 이전처럼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맹전 상태로 집에 도착했고 각자 할 것을 하고 잠이 들었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진우의 마음이 평소와 같았다면 어떤 현민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거나 어떤 행동을 매일 뭔가를 저지르겠느냐는 거의 감지를 했을 텐데 지금 역시 뭐 지금 문양이 지금 정신적으로 평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민 상태를 둬도거나 그럴 데는 없었길 것 같다. 네. 저도 뭐 저도 정답은 없지만 저도 그냥 제가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막 떼나긴 했겠죠.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되게 되게 폭발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그러고 착각이 된다고 했는데 뭔가 그 이후에 뭔가 아무렇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친구가 어떤 뭔가 그런 뭐 이렇게 이 친구가 먼저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우의 마음을 더 헤아리려고 뭔가 눈치 보고 또 뭔가 사과의 말을 건네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후련히 화나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그 순간 그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서로 부딪친 이후에 좀 부딪치면서 이 친구는 분명히 그런 지점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역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음 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네. 잘 모르는데 되게 조용히 짐을 따는 사람이었나봐요. 말하는거죠? 근데 그거는 좀 약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티 안나게 조용히? 네 뭔가 떠날거야 이러면은 올 때 짐을 되게 가볍게 들고 금방 갈 수 있는 상태로 그렇죠. 그 장면 관련해서 성격 모임님께 질문 들어옵니다. 아 이분 대화명이 너무 귀엽네요. 정.. 절망 몇 곱이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네. 절망 몇 곱. 네. 진우와 현민이 차에서 빠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현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안올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난 질문을 주셨네요. 눈물이 안 났어요. 눈물을 뭐 지문의 그런 사실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보시면서 좀 그래도 마음이 작아졌기에 그런 질문을 해주셨겠죠? 근데 뭐 그렇다면 저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는 연기를 보면서 이렇게 슬픈 것보다 실제로 이런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관객분들이 느끼시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는 그냥 슬픈 감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눈물이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그거는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든 건가? 정말 나로 인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불끈해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망친 건가? 이런 생각들이 확 들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 한 번 소리를 확 지르고 차가 확 멈추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되게 온몸이 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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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떨렸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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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상했던 굉장히 그렇던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영의 발언으로 진호의 경고한 세상에 금이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영이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은영이 압력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경계했냐고 모르시는 거죠? 저한테 전 경계하지 않았어요. 저는 늘 내가 빌렙니다라고 하하하하하 우리끼리 어 나만 빌런이야 하하하 근데 이제 그 보신 그 시선이 감독님의 기권이 있어요. 감독님은 늘 아니야 은영이는 빌런이 아니야 그 화사입니다. 정말 먼 곳 매니야라는 대안을 주시는 분께서 1년 기념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얘기를 주시면서 어 정말 먼 곳 하면 생각나는 은행나무나 8호가 오래도록 기억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장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탈배우에게 엄청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귤 뱀뱀 못할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항상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순간 떠오르는 장면을 고르긴 했었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장면이 담벼락 장면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고 오늘 역시 오늘 대화의 답변의 내용들이 1년 전에 개봉을 했고 시간이 흘러서 영화와 촬영 현장들을 생각하니까 아쉬움들이 많이 납니다. 아쉬움들이 많이 납니다. 크거든요. 크거든요. 아쉬움들이 아쉬움들이 장면이 생각했을 때 그 담벼락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식에서 나와서 탈배우님 지내면 뒤에서 안아주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있긴 하셨다는 말씀인데 성경 배우님이 울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아까도 울었냐 질문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장례식장에서 지내면 뛰쳐나갈 때 형님이 같이 울었나요? 그런 질문을 주시면 그렇게 울고는 아니에요. 당연히고 근데 저는 되게 어 기로형은 힘들었지만 저는 마음에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왜냐면 그 그 어떤 그 시퀀스 자체가 전부 다 진우의 어떤 클라이맥스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형을 보고 언제나 똑같이 리액션을 해드리지만 그런 형을 보고 반응하자 라는 데에 되게 초점을 맞췄었어요. 근데 형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 뭐 형의 어떤 기준치가 높아서 그러시겠지만 충분히 되게 되게 슬펐어요. 장난식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뛰쳐나가고 저도 뛰쳐나가고 이렇게 단패락에서 뒤에서 안을 때는 저도 되게 되게 이렇게 어떻게 해 주지? 그러니까 막 어떻게 안 할 일을 어떻게 내가 좀 해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장면 지금 얘기하는데 그 장면 좋아해요. 그 진우가 뛰쳐나가고 그래서 선민이 나도 어 한번 한숨을 할 것처럼 하는 장면이 있어. 그리고 원래 대사가 있었는데 감독님한테 조심스럽게 감독님한테 대사 안 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 대사 뭐였어요? 기억나요? 네? 그 대사 뭐였어요? 그 대사가 그만 그만 모시기고 그만 아 말주림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내가 가볼게요 라는 말이 그런 말은 무조건 있었어요. 그리고 그만해 뭐 그만해요 제가 가볼게 이런 그 말 자체도 현민스럽게 되게 이 사람한테도 어떤 선을 넘지 않는 발언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꼭 참는 거였는데 근데 뭐 굳이 이미 잡았는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이 친구라면 그냥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도 자기가 실수할 것 같으니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막 그렇게 말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를 네. 그랬어요. 보는 게 더 좋은 거 같네요. 물론 하셨어도 대사를 다 하셨겠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이 당신은 어떤 장면이 꼽실래요? 저도 방금 그 순간 너무 기억나고요. 대사는 없었지만 눈으로 거의 저를 죽였거든요. 그때 얘 눈을 보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정신이 증거인가요? 내가 잊었구나. 그래서 물론 어때 우리 딜립이잖아. 아 그게 많이 짜여있네 지금 그거였어. 많이 짜여있나 많이 짜여있네. 많이 짜여있네. 많이 짜여있네. 많이 짜여있네. 장난이에요. 잡아줄 수 있어. 그 순간 그 순간 기억이 나고요. 저도 좋아하는 장면 너무 많아요. 8호 장면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트럭 장면도 진짜 좋아하고 그 현민이가 시 수업하는 장면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시 수업하는 장면은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게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장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주어와 서술어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문장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본 다음에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서술어를 말고 다른 서술어를 쓸 수 없을까? 물론 기상의 명확함을 써야하지만 조금 더 어떤 저의 주관적인 무언가가 들어가는 글을 써야할 때는 한 번씩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글쓰기 강좌할 때 저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에 맞던 기억이 있고요. 이 질문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은영에 대한 질문인데 이상희 배우님께 질문을 들어온 거예요. 문경이 생각하는 은영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둘의 관계를 담은 모습이 몇 번 나오고 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은영은 문경을 질투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문경이 입장을 생각하는 은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문경이 생각하는 은영 문경이한테 들어봐야 알겠지만 현장에서 찍을 때는 존중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그냥 서리의 엄마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벽을 치고 해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친구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테고 그럴 텐데 그냥 극중 문경이 캐릭터처럼 할머니를 대할 때처럼 자기 안에 영광을 일정부터 접어두고 저를 그렇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 분영 캐릭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우는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을 거고 서리에 대해서는 내 새끼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이미 어떤 미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진우로부터 첫 번째 분식부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현빈도 오고 은영도 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들은 이 분식부들에 대해서 별 말은 하지 않고 뭐 옥수수도 갖다 주고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품어주는 듯한 캐릭터가 그 두 사람에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중마는 진우에게 자기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봤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어느 순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둘의 어떤 품어주는 기운 같은 것들? 그게 또 영광을 특별하게 만들어보는 것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이게 좀 쌩뚱맞은데 군식구라고 해서 나 갑자기 기생충 생각이 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딸린 식구 정도? 마지막 질문으로 좀 가벼운 질문을 해볼까요? 양에 대한 질문들이 역시나 있는데 배우님들과 양님들과의 케미가 좋았나요? 라는 질문을 지셨네요.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양을 그 양들이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저랑 좀 친했던 친구들도 있고 말을 좀 안 듣는 애들도 있었는데 주로 이제 털을 끓는 양이나 주로 이제 다뤄야 되는 양들은 그 중에 친한 양을 불러가지고 촬영을 했고요. 말을 안 듣는 양은 미안하지만 우울이 좀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친해질 때 자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 고민이 많았는데 양의 특성이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또 성격이 다 달라서 그것 역시도 어떤 양들은 제가 이렇게 뭐 히볼룩을 해도 이제 도도라하게 키우기고 어떤 양들은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오고 그런 기억이에요. 사격장에 좋은 양들이 좀 있었군요. 네네네. 이상희씨도 양이랑 촬영하는 양이셨잖아요. 저는 양과의 캐비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운의 하늘에 기대했어요. 어떤 테이크에는 걸리겠지 하고 그냥 계속 했어요. 거기서 은영은 양이 무서워하잖아요. 뒷걸음 치다 넘어지는 장면도 있는데 실제로는 무서워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뭐 양이 저를 해야지는 않으니까 넘어질 때 거기가 양 똥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되게 곤몽을 던지더라고요. 양들이 연기 어떻게 한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이런 질문들도 올라와있는데 뭐 연기를 디렉터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양털 깎는 장면을 기인 테이프로 트랙을 달고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탔는데 몇 번씩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뭐 마치 그 촬영장에 보조 출연 분들 촬영할 때 타잉 맞춰서 들어오는 것처럼 양들이 알았을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1번 양이 카메라를 살짝 가려주고 2번 양이 그 뒤에 시간차로 탁 들어와가지고 3번 양이 탁 쳐다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법같이 나온 거죠. 그게 첫 촬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촬영 잘 되겠다. 하고 착각을 했지 않겠다는 그럴 때 진짜 짜릿하잖아요. 양들이 딱딱딱 해줄 때 자기 롤대로 해줄 때 얼마나 짜릿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 뒤마다 떨어지면 또 마법의 진단이 많았어요. 그게 배우들이 스크립트를 볼 때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고 사실 영화라는 게 그런 장면들의 합이에요.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하지만 이 장면이 어떤 식으로 카메라에 찍힐지는 그냥 누구도 모르는 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장 최상의 마법이 벌어진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도 완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해 이 팀을 개봉일에 만났더라고요. 개봉일을 만나고 저도 1년 만에 전화가 온 곳에도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영화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오늘 오신 가맹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오셨을 텐데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끝 행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의 배우님부터 끝 행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얘기 너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런던에 있는 그영아 고마워 아마 그영아는 이 자리 진짜 오고 싶어했었는데 아쉬워하셨어요.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좋은 시간을 잘 채우고 가라고 진짜 당부했거든요. 오늘 함께한 시간 너무 좋았다고 제가 눈으로 느껴지는 마음대로 카톡으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분들도 많고 영화를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정말 우리 저희 팀 다 정말 알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는 자리도 황송한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지구이랑은 다르게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감독님이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또 런던에 가 계신 이유도 이 영화 때문에 가지신 거니까 좋은 일이었고 저도 오늘 정확한 시간들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젠가 이 영화로 만날 일이 있으면 이때 이대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보신 분들도 딱 다 또 보셨겠지만 많이 보셨고 또 한 영화를 이렇게 영화관에 와서 계속해서 본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저도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화를 찍어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뭔가 근영 감독님이랑 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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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뭐 할머니 서리 기류형 이 팀이 뭔가 근영 감독님 영화에서 만나고 싶다는 다른 감독님들 영화 말고 근영 감독님이 완전히 다른 그런 스크립을 써주셔서 다시 다시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느끼는 건데 뭔가 그냥 이런 편안한 환경 속에 편안하다기보다 서로 뭔가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너무나도 열려있는 현장에서 영화를 찍었고 또 그게 개봉을 해서 관객들을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행복하게 뭔가 열린 자세로 되게 즐기며 찍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전달이 됐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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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원곡 극장에서는 간혹 이런 식으로 극사상의 형태로 만나볼 수 있겠지만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곡들이 있죠. 여전히 영화를 계속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퇴장하실 때 떡을 받아가신 거 맞죠? 네. 떡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서 퇴장하실 때 떡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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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